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상식의 백유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과 사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분양을 받으셨으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장 단위마다 신고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장이라는 것은 사업을 할 그 장소를 말하는데요. 예외가 있는데 그 사업장은 그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한 사업장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사무실, 여러분들 요즘에 소사무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 경우에는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자들이 동시에 사업자 번호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업장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한 사업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라는 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신고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사업장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업종을 동시에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업종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업종을 신청을 하실 때 여러 개의 업종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가를 분양을 받으셨을 때 상가를 한 개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상가를 분양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그 상가 개수마다 다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호수를 동시에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로 호수를 여러 개 해서 동시에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가를 여러 개를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그 중에서 한 개만을 양도를 하는 경우도 가능하신데 그런 경우에 한 개의 사업장만 뽑아서 포괄 양수도 거래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건물이 하나에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호수를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고가 가능한데 만약에 이 상가가 여러 건물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 하나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 사업자 등록을 미등록을 하게 되면은 미등록한 그 가세기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1%의 가태료가 있고요. 아 가산세죠. 가산세가 있고요. 공급가액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융을 말하고 또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별로 사업자 등록을 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기실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발급 신청을 하셔야 되고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발급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기실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미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겸용하는 겸용사업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 소득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 등록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로 선정을 해서 누구누구 왜 1인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유의 세무사였습니다.